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클 케빈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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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클 케빈입니다 아 오늘 제가 그동안 카니발 차량 평탄화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문의하신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 R 차량입니다 R 시트가 스타렉스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 카니발 중에서 이렇게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시트 돌아가는 건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시트를 이런 구성을 해서 쓰시고 싶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완전 맞춤식 그냥 여태까지 처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갖고 얘가 시트가 돌아간 상태고 중간에 이제 수납공간들 하나 둘 셋개 수납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저 안에다가 이제 자잘한 짐들 넣어놓고 형상을 1800 사이즈 1200에 길이 1800으로 해서 어 그냥 맞춤식으로 그냥 성인 두 분이 딱 잘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4열 시트가 지금 앞으로 두 개처럼 접했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에 높이는 얼마 안 나오는데 이건 뭐 개인 취향 자기가 쓰기 편한 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이 형상을 이렇게 펴고 두 개 넘기고 당겨서 여기서 이제 당겨주면 깔끔하게 이제 그 1800평상이 딱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가 시트를 앞으로 접는 걸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이게 조개처럼 그 그랜드 카니발은 2열 시트가 딱 이렇게 폴더 폰처럼 딱 접히기 때문에 평평하게 요 위에서 평평하게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 봐도 짱짱합니다 짱짱합니다 짱짱하지? 짱짱하다 왜냐면 이 아래가 지금 프레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힘을 줘도 그냥 이제 매트 같은 거 하나만 깔면 침구류만 깔면 그냥 허리 펴고 두 분이서 이제 편안하게 잠 주무실 수 있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고차 차박 하려고 중고차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랜드 카니발 R 모델 그랜드 카니발 R 모델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이제 뭐 이제 시트가 순정 상태에서 돌아가고 뭐 이거 막 뭐 돌아갑니다 예 오늘도 마침 제작 성공했다고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겨울에 좀 준비해서 내년 봄에는 좀 더 신선한 좀 더 특이한 놀라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힘내시구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키민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영상 봤으면 구독 박아 구독 박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